바로 충이다 왜 말을 모네 아 맞아요 리퍼는 자열되는게 좋아 이거 마우스 오른쪽 쓸 일 있어요 이 캐릭? 되게 궁금하네 이 캐릭 야아아아아아 야 이거 왜 안 올라가서 왜 길이 아닌가? 야야야야야 여러분 근접공격은 캐릭마다 다 데미지가 달라요? 5,4,3,2,1 공격의 시작 앞에 정포탑이야 화물을 저지하십시오 아이씨 졸라 안죽네 아우 아이씨 뒤져봐 아우 아우 근데 요기서는 처음에 겐지가 할게 없네 수비다보니 뒤지게 할 데가 없다 아우 좀 그럼 이거 2키 아니다 그 쉬프트는 데미지가 몇이래요? 그러면 난 데미지도 모르게 게임하는데 50? 아 그래요? 아우 아우 한건은 했나 마카를 1인분은 했겠지 우리 저격수 응앙 죽음 앗 앗 아유 아파라 체력 먹으러 가야지 여기도 체력있지롱 다이씨 이거 먹으려고 적본진 가야돼? 상관없을잖아 길이 어디야 이거 안 돼 너무 적분지해서 놀았다 왠만한 근적거리에서 오른쪽이 효율이도 좋다고요? 아 그래요? 어 바로 앞에 붙었을때 얘기하는건가? 이게 어디야 여기 기회 아 이구나 이게 안맞을거 같은데 애들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이득인거 같다 이거 나 하나 잡으려고 궁을 쓰네 리퍼가 너무한거 아니야? 아 근데 내가 됐으나 했어도 이득인거 같애요 좀 짜증나네 좀 짜증나네 죽은것 때문에 이득이긴 한데 기분나빠 짜증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흣 왜 흫흫흫 맞네 오른쪽 괜찮네 죽음 감사합니다 핫 아 뭐 나쁘지 않은데 어 야 불켰다 자리 quiz 야 나 잡으러 올래 아 미친놈들아 아 내가 전세계 뭔지 Tat인데 야이 이 쓰레기들아 왜 나를 잡으러와 내가 그렇게 어그로가 없나? 아 잠깐만 이 길어디야 길 길길길길 한 마리 더 잡을 수 있었는데 걔도 2킬하고 죽었다 최소 뻘궁은 아니었군 좋아 궁극기 좋았어 근데 봐도 몰랐죠 이거 어딘지 좋아 궁극기 좋았어 아 체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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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맨몰라 맨몰라 피 어딨어 피 어딨어 아 죄송합니다 피 좀 채울게요 진짜 미안 아 죄송합니다 피 좀 피 좀 피 좀 피 좀 야 아 나 하나 잡을려고 궁수도 뭐하냐 도대체 자꾸 아 이것도 이득이긴 한데 아 짱나네 아 나 물약 위치를 몰라요 맥을 모르니 아 뭐 라인하르트 궁패스가 이득이 한데 아 짜증나 자꾸 억울해 아 빡치네 자꾸 아 아 아 아 야 오지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그로는 되게 잘 끄네 아 아 아 아 한키라고 죽었어 됐스 다 잘랐다 잘했스 잘했스 이 판 충은 아니었어요 1인분 했스 그르치 세고의 플레이어 김겐지 쳐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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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어어어 쳐라라 뭐야 근데 궁극기는 안보여죠? 아 궁으로 몇킬을 했는데 나 하나 죽.. 아 뭐 괜찮아요 일단 재밌게 놀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스 있어 보였스 쩝 쩝 쩝 쩝 쩝